2025학년도 유아이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2025학년도 데뷔 유아이명 합격설명회가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캠퍼스는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시면 4번 출구로 딱 나오시면 정말 바로 앞에 있어요. 걸어오시면 빠른 걸음이면 한 30초, 천천히 오시면 1분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면 저하고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전부 다 선물도 드리고요. 12월 20날 수요일 초수생선생님대상설명회, N수생대상설명회가 있습니다. 낮에 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초수선생님 설명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만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N수생설명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줌에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상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패키지가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강의 자료는 직강이든 인강이든 동일하게 전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교재도 저희는 PDF 파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이든 인강 선생님이든 보통 직강에 오시면 PDF 파일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직강에 오셔도 복습 영상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의 경우는 복습 영상을 150%를 드려요. 1.5배, 한 번 반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하면 두 번 넘게 들으실 수가 있겠죠. 강의 자료 파일 다운로드는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강은 2배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속도로 두 번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인강 패키지는 2배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 내내. 왜 다른 학원들은 보면 1월 달에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몇 월 달 되면 또 막고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1월 달 강의 12월 달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두꺼운 책 엄청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저희는 기본서 자체가 얇고요. 가격도 얼마 안 하지만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태블릿에다 넣어다니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교재 안 사셔도 되고 그냥 태블릿으로만 보셔도 되고 사도 얼마 안 해요. 저희는 책값이 비싸게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정말 종이값만 받고 실비로 출력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렴해요. 책값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컴퓨터 대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모바일 환경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교통이 좋아서 본원에서 지금 분원으로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규모 온라인팀은 본원에 가면 있어요. 본원은 저희 학원 소유의 건물이고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지하에 가면 지하 전층이 굉장히 넓은데 그 전층이 온라인팀으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온라인팀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요. 저는 처음에 들어보고 방송국이야 이랬어요. 저희 모바일 강의 환경하고 강의 시스템 강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희 학원의 동영상 시스템은 정말 최첨단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바일로 컴퓨터 대수는 제한도 없어요. 자료 같은 거 프린터 제한 없습니다. 100번, 10,000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Y를 통째로 다 갖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프린터에서나 마음대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대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10대, 100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오직 선생님의 합격만을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물론이고 저희 학원 정말 충분히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습실도 다 개방하고 있어요. 저만큼 학원에 많이 나오시는 선생님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까지 학원에 있어요. 학원 문 닫을 시간 돼야 할 수 없이 집에 가는데 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학원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또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돌아다니면서 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하고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궁금한 거 얼마든지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종합반 24개 강좌예요. 24개 강의. 여타의 노량진의 학원들 보면 지금 수십 년째 6개, 7개, 5개 이런 과정을 수십 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대학교 커리큘럼도 매년 바뀌고 대학교 전체 운영 방향도 지금 바뀌어도 정말 조선시대에서 지금 현대사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학원 커리큘럼은 동일하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는 수요자의 니즈에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수강생 선생님들, 수험생 선생님들의 목마름에 응답하다 보니까 저희는 강의 커리큘럼을 매년 바꾸고 있고요. 내용도 문제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연간 종합반은 24개의 강좌입니다. 선생님들 딱 한 번만 듣고 다 이해할 자신 있으세요? 딱 한 번만 듣고 문제 다 풀 자신 있습니까? 반복해야 돼요. 이 각도, 저 각도, 여러 각도로 봐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24개의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문제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암기가 저절로 될 때까지 가르쳐드립니다. 한 번만 듣고 딱 이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딱 듣고 문제 저절로 풀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도 이지선 유아이명에 오시면 24개의 강좌를 듣는데 왜 모릅니까? 이지선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백이에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좋아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공부 안 했어요. 따로 공부 안 했어요. 강의만 들었는데 문제가 풀려요. 강의만 들었는데 외워졌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책상에 앉아있기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하루에 한 시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열 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한 시간밖에 공부를 못할까요? 길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책을 봐도 모르겠으니까. 이지선과 함께하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고 길이 보이면 열 시간 밤샘도 할 수 있고 링거 꺾고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24교의 강좌가 꼭 필요해요.